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 모모입니다. 오늘은 취향찾는 소리 모음집 10단 열번째 히어 클리닝인데 귀를 닦아드리겠습니다. 네 귀를 소독을 하고 문질러 닦는 그런 ASMR이 될 것 같네요. 귀를 소독을 하고 문질러 닦는 그런 ASMR이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히어 클린클 사운드에서 보여드렸던 자세히 착용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 히어 클린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물티슈로 귀 닦기 그리고 면봉으로 점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스럭 귀 청소하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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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소독입니다 화장솜으로 귀 닦기 화장솜으로 귀 닦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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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가득한 이 소리가 마음에 듭니다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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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네요. 얼마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엄청 놀랐어요. 태풍에 영향이라고는 하던데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시 더워진다고 하죠? 하긴 갑자기 추워져도 감기에 걸리기가 쉽죠? 쉽죠? 하지만 근데 아마 이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은 9월 중순이겠죠? 아마 추석일지도 모르겠네요. 눈을 눈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눈을 눈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눈을 눈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추석은 한국의 명절인데 친척들이 집에 모여서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귀찮고 귀찮고 물티슈로 귀 닦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손이 또 불어 터졌네요 다음은 면봉으로 닦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면봉으로 닦아보겠습니다 귀 안쪽을 바퀴보다 바퀴보다 귓바퀴와 귀바깐쪽을 위주로 파도록 할게요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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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으로 맞다. 여러분들은 귀가 큰 편이에요. 저는 귀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거... 이어폰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떻게... 키우면... 자꾸 빠지고... 그래서... 좀 불편해요. 머리카락을 넘기고 싶은데... 귀가... 귀가... 작아서... 자꾸... 빠지죠? 빠지죠? 다...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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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n... 다음은... 다음은... 예쁜 브러쉬로 귀를 청소해드릴게요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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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아주아주 부드러운 브러쉬에요. 숨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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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ы. 잠시만요 여러분들, 귓속에 먼지도 다 없어졌어요. 아, 지금 지금 아주 조용하고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시원하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엄청 덥거든요 날씨가 시원하다면 부드러워서 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미세한 붓 하나하나가 귓가에 파고드는 느낌이 릴렉스하네요 얼마전에 편집을 하다가 졸아버리고 말았습니다 ASMR 들으면서 잔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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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독용 에탄올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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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을 너무 많이 묻혔나봐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자, 반대쪽 소독해드릴게요. 아주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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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받으면 시원하겠다. 진짜 시원해요. 알코올에다가 바람 불면 시원하겠죠? 아주 시원해요. 마인드가 기계만 아니라면 더 깊이 지단할거에요. 우울 할 텐데.. 흐흐흐 질 rest 자, 한 번씩만 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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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이비인호과 루플레이도 다시 해야겠어요. 예전에 했던 것들 다 너무 부족해서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짧게 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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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보들득하죠? 여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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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닦아내야겠군요 녹화가 끝나면 다시 한번 청소를 해줘야겠어요 녹화가 끝나면 다시 한번 청소를 해줘야겠어요 취향 듣는 소리 모은 집 10단 10번째 귀 소독과 닦이는 끝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으셨나요?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게돼요 240 correctly 100kg 다 같이 닦아내야 2 Benjamin이 10분 경과 10분 경과 3분 경과